나이키 TF는 안 신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TF 나이키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TF가 저한테는 불만족이에요 아주 옛날 것부터 예를 들면 피날레였나 그때부터 여러 종류의 신발들이 계속 나오는데 나오니까 당연히 TF니까 사러가서 신어 볼 거 아니에요 제품들을 한 번도 딱 발을 넣었을 때 아 이거 괜찮은 TF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다른 건데 사용 경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TM4 7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TF 아니면 TM4 프리미어 2 TF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좋다고 아예 관심이 없는 축구화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파루카스나 그 다음에 아슬레타 A001로 15년을 썼기 때문에 그 시절 동안에 다른 TF를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지만 만족스러운 게 전혀 없었어요 뭐 엑스도 있었고 뭐 코파 18.1도 있고 미즈노 모렐리아 TF도 여러가지 타입으로 다 신어봤는데 다 불만족이에요 나이키 뭐 푸만 할 거 없어요